우리 여호와 세일교회는 세일성가를 부릅니다. 세일성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 유행과 같은 노래는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부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내용을 담은 가사에 곡조가 더해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제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맞는 제사를 흠향하시기 때문에 찬양도 그 시대에 맞아야 합니다. 율법시대에는 율법시대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따라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율법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시대의 절기에 맞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면하고 구원을 얻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아가서를 읽고 불러서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7.7절 맥주절에는 룻기,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불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은혜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시대에는 은혜시대에 베풀어주신 구원과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성탄, 고난과 십자가, 속죄와 중생과 부활의 소망, 성령강림 등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은혜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에는 환란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환란시대라고 표현합니다. 환란시대는 환란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실 구원과 은혜를 소망하는 내용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2사연 42장은 하나님의 3대 역사입니다. 1절로 4절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에 충만하여 사역하신 예수님, 이방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홀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5절로 8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에 빛이 전해지는 역사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에 생명의 빛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갇혔던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지난 2000여 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예수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1절로 4절 메시아의 역사에 대한 예언과 5절로 8절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에 빛이 전해지는 역사에 대한 예언이 이제는 모두 이루어진 일이 되었습니다. 은혜 시대를 지나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내가 새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루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직접 명명하시기를 새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일을 행하시게 되면 43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대는 불순종의 죄로 타락한 인간이 다시 회복되고 상실했던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이루실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신앙 안에서 죽은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와 싸워 이긴 성도들이 살아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시대가 지난 후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새일이라고 명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새일의 역사를 듣고 깨닫고 소망하는 생명들에게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하셨습니다. 새일의 진리에 맞게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요하세일교회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새일의 진리에 맞는 새일성가를 부릅니다. 새일성가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얻은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을 찬양하는 곡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일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안식의 축복을 찬양하는 곡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환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고하시고 행하실 새일의 진리에 맞는 새 노래를 불러 올려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새일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